7번 매트 14번 경기 지금 바로 시장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트맨트 결국 마이너스 82 23번 경기 지금 바로 시장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가 그럼 소리 한도 들어갔다 가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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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오케이! 머리 빼! 다리 웃긴거죠? 뒤대 뒤대 돌아가면 안돼 다리 웃긴거죠?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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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리 하나 더 높고 자 슈퍼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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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와서 슈퍼맨해요 슈퍼맨 자 바로 슈퍼맨 갑니다 고! 오케이 다리 쭉 펴 다리 딱 걸어서 굿부터 풀고 굿 풀고 팔 아파 팔살 박아 엉덩이 빼 뒤집어 지지마 뒤집어 지지마 뒤집어 지지마 그냥 일단 잠깐 체력 뺍시다 푹 한쪽 풀고 자 지게 놔 지게 놔 백에서 시간 제한 없어요 누워 누워 일단 자 복깃 잡을 내봅시다 복깃 자 복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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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rn 마운트 타고 가슴 붙여. 가슴으로 머리둘래. 다시 뒤집어질 것 같으면 백. 한근 아직 많이 나갔어 탈출하는데. 마운트 탈때 가슴으로 얼굴 눌려요. 골반 아래로 쭉 내리고. 손 하나 뻗어. 그렇지 뻗어서 방어에 뻗어서. 뺏기면 안 돼요. 자 초코 기잡아. 골드라이언 권지혁 선수. 골드라이언 퀸턱스 권지혁 선수. 아프다. 아프다. 2분 40초 남았어요. 잘 안 보여. 이렇게 오른손. 오른손 벨트 잡고 오른손. 오른손 가랑이 사이로. 양성 퍼플 마이더스 76. 장동번 최우영 선수. 지금 바로 C 상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장동번 선수 최우영 선수. 퍼플 입상자 바로 C 상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에스마운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. 하고 싶은 거 아세요? 계속 해야 돼 계속. 깨지마. 깨지마. 어차피. 이제 민교이 형. 일단 병이 당했을까 만들어. 동usions pedigil 땅을 잡고. 동영상 배우기. 굿바나 풀고. 이렇게 차례 마우트가 마우트에서 하나씩. 앞으로부터 앞으로부터 앞으로. 손 하나 뻗어요. 슬프 안 닿을려면. 오른손 빼고. 아 초코 좋다. 초코 좋다. 가슴 더 올라가. 가슴 더 올라가 머리로 스윗 방어하고 머리로 스윗 방어하고 왼쪽으로 뒤집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일어나 일어나 머리 밀어 자 클로즈 잠가 있다 그렇지 게임은 아직 할 수 있어 테스트 해 있어 자 목기 잡고 목기 깊게 잡아야지 언니 목기 깊게 잡아요 목기 깊게 잡아야지 좋아 다리 한번 파볼까 굳이 힘 안 빼도 돼요 굳이 힘 안 빼도 돼요 닭제만 선수 지금 하는 열그맨트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밀어봐 무릎으로 밀어 다리 쭉 그렇지 삼각이 안 오네요 응 엑체킹 걸어 그냥 머리 끝내 그냥 패스하고 다시 장고 그렇지 양쪽 다 양쪽 다 눌러 팔기 딱 뜯어내 팔기 팔꿈치 쳐 탁 쳐 탁 쳐 민경아 어차피 경동대 한쪽 살아있다 정신차려 정신차려 왼쪽은 우리 여기에요 정신차려 정신차려